안나가 읽어주는 한국 단편소설 이야기 꿈 나도향 자기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일을 때때 당하는 일이 있다. 더구나 오늘과 같이 중독이 되리만치 과학이 발달되어 그것이 인류의 모든 관념을 이룬 이때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 하면 혹 웃음을 받을는지 알 수 없으나 총명한 채 하면서도 어리석음이 있는 사람이 아직 의심을 품고 있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와 같은 사람이 쓴다 하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서로 반대되는 끝과 끝이 어떠한 때는 조화가 되고 어떠한 경우에는 모순이 되는 이 현실 세상에서 아직 우리가 의심을 품고 있는 문제를 여러 독자에게 제공하여 그것을 해석하고 설명해내는데 도움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주 사실을 부인하여 버리게 되고 또는 그렇지 않음을 결정해낼 수 있다 하면 쓰는 사람이나 읽는 이에 해욱이 될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것은 해석하는 이에 마음대로 할 것이오. 쓰는 이에 관계할 바가 아니니 쓰는 이는 문제를 제공하는 것이 그것을 해석하는 것보다 더 큰 천직인 까닭이다. 더구나 이야기는 실제로 당한 이가 있었고 또는 쓰는 나도 믿을 수가 없고 아니 믿을 수도 없는 까닭이다. 내가 열아홉 살이 되던 해다. 세상에는 숫자를 무서워하는 습관이 있어 우리 조선서는 석삼자와 아홉고자를 몹시 무서워한다. 석삼자는 귀신이 붙은 자라에서 몹시 꺼려하며 아홉고자, 즉 셋을 세 번 곱한 자는 그 석삼자보다도 더 무서워한다. 더구나 연령에 들어서 그러하니 아홉 살, 열아홉 살, 스물아홉 살, 서른아홉 살 이렇게 아홉이라는 단수가 붙은 해를 몹시 경계한다. 그래서 다만 홀어머니의 외아들인 나는 열아홉 살이 되는 날부터 마치 죽을 날이나 당한 듯이 무서움과 조심스러움으로 그날그날을 지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곳에서 저곳을 떠날 일이 있어서도 방위를 보고 벽에 못 하나를 박아도 손을 보며 생일 음식을 먹으려 하여도 부정을 염려하며 더구나 혼인참례나 조상집에는 가까이 하지도 못하였으며 일동일정을 제례의 미신을 따라서 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하다못해 감기가 들어서 누웠더라도 무당과 판수가 푸닥거리와 경을 읽었다. 나는 어릴 때이라 그렇게 구속적이오 부자유한 법칙을 지키기도 싫었을 뿐 아니라 그때 동리에 있는 보통학교에 다닐 때이므로 어머니의 말씀과 또는 하시는 일은 어리석다에서 여간에 반대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이 어리석은 일인 줄 알고 자기도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단단히 믿지 않을 수는 없었다. 제사 음식이 눈에 보이면 거기 귀신이 붙은 것 같기도 하여 어째 구미가 당겨지질 아니하고 길에서 상여를 만나면 하루 종일 자기 생명이 위태한 것 같아서 아니 본 것만 못하였다. 장님을 보면 돌아가고 예방해 내버린 것을 볼 때에는 자연히 침을 뱉었다. 쉽게 말하면 이 무서운 인습적 미신을 완전히 깨뜨려 버릴 수가 없다는 말이다. 나는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행복을 아니 느낄 수가 없다. 아버지가 끼쳐주고 돌아가신 넉넉한 재산과 따뜻한 어머니의 자해로 무엇 하나 불만족한 것이 없이 소년시대를 지내오며 따라서 백여호밖에 되지 않는 촌락에서 가장 재산이 있고 문벌 있는 얌전한 도령님으로 지내던 생각을 하면 고전적 즐거움을 아니 느낄 수가 없다. 더구나 지금도 거울을 앞에 놓고 내 얼굴을 들여다보면 그때 보루통하고 혈색 좋던 얼굴의 흔적은 숨어버렸으나 잘 정제된 모습이라든지 정기가 넘치는 눈이라든지 살적이 뚜렷한 이마라든지 웃음이 숨은 듯 나타나는 듯 한 입 가장자리에 날씬 날씬한 팔다리와 가느른 허리를 아울러 생각하면 어디를 내놓든지 귀공자의 태도가 있었다. 그래서 동네에서는 나를 사위로 삼으려는 사람이 퍽 많았었다. 하루에도 중매를 들려고 오는 사람이 두세씩은 있을 때가 많아서 그 사람들은 서로 눈치들만 보고 서로 말하기를 꺼려 그대로 돌아간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느 것을 택해야 좋을지 몰라서 적지 않이 헤매신 모양이오 또는 그 까닭으로 열네 살부터 말이 있던 혼인이 열아홉 살이 되도록 늦어진 것이다. 독리 처녀들 중에 내 말을 듣거나 또는 담틈으로나 올너머로 나를 본 처녀는 모두 나를 사모하게 되었던 모양이다. 우리 집에서 셋째 집 건너편에 있는 열여덟 살 먹은 처녀 하나는 내가 학교를 갈 적이나 집으로 돌아올 적에는 반드시 문틈으로 내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을 나는 본 일이 있었다. 어떠한 날은 대담하게도 내가 지나가기를 기다려 자기의 노랑수건을 내 앞에 던진 일까지 있었다. 또 어떤 처녀 하나는 자기 부모에게 자기가 나를 사모한단 말을 하여 직접 통혼까지 한 일이 있었으나 그 집안 문벌이 얕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거절을 당한 후 그 여자는 병이 들었더니 그 후 다른 데로 시집을 갔다고 할 적에 나는 공연이 섭섭한 일도 있었다. 그 중에 가장 내가 귀찮게 생각한 것은 우리 동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막이 하나 있었는데 그 주막에 술 파는 여자가 나에게 반하였던 일이다. 그것도 내가 학교에 가는 길가에 있는 곳인데 하루는 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목이 말랐는지 일상 어머니가 물 한 그릇이라도 남의 집에서 먹지 말라 이런 경계를 어기고 그 주막에 들러서 그 술 파는 여자에게 물 한 그릇을 얻어 먹은 일이 있었다. 그 여자란 것은 나이가 스물두 서너시 되어 보이는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 눈이 크고 검으며 살이 검누르고 퉁퉁한 여자로 사람을 보면 싱글싱글 웃는 버릇이 있어 얼핏 보면 사람이 좋아 보이지만 어디인지 음침한 빛이 있다. 그 이튿날 나는 무심히 그 주막 앞을 지내려니까 그 여자는 나를 보고 싱글 웃었다. 그날 저녁에도 싱글 웃었다. 그 웃음이 어떻게 야비한지 나는 그 웃음을 잊으려 하였으나 잊으려 하면 더 생각이 나서 못 견디었다. 그렇지만 그 앞을 안이 지날 수가 없어서 그 웃음을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리고 지나간 지 이틀 만에 그 여자는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길 기다렸든지 문간에 나섰다가 나를 불렀다. 나는 즐겁하여 머리끝이 으쓱하였다. 여보시오 서방님네 왜 그러시오? 나는 돌아서며 물었다. 사내가 왜 이렇게 무정한게요? 나는 사면을 둘러보았다. 그 말하는 사람은 그만두고 그 말을 듣는 내가 몹시 더럽고 부끄러운 것 같은 까닭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돌아서 가려하니까 그 여자는 나의 손목을 잡아 끌고 자기 집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였다. 술이나 한 잔 자시고 가시오 하며 잡아다녔다. 술 나는 말만 들어도 해괴하였다. 학교 규칙 어머니 학생 기집 주정 음란 이 모든 것이 번뜩번뜩 연상이 되어서 온몸이 떨렸다. 이 손 못 놓을게요? 나는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나는 학생이라서 술 못 먹는 지러 하고 뒤로 물러서며 나중에는 얄궂은 일을 다 당하는 개로 하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 집에 와서는 얼른 손을 씻어 그 여자의 손때를 떨어버리고 옷까지 바꿔 입었다. 그 음탕한 눈이며 살냄새가 눈에 보이고 코에 맞히는 것 같아서 못 견디었다. 그 후부터는 그 길로 학교를 갈 수가 없어서 길을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 정길로 가면 우리밖에 되지 않는 길을 심리나 되는 산길로 돌아다녔다. 그런데 다행히 그 길 중턱에는 우리 집 논이 있고 그 논 옆에는 우리 마름이 삶으로 저욱이 안심이 되었다. 첫날 그 집 앞을 지날 때 나는 주인된 자격으로라고 하는 것보다도 반가운 마음으로 그 집을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에 그 집 사리장 문을 들어서니 집안이 너무 적적하였다. 20년 동안이나 우리 집 땅을 부쳐먹는 사람 좋은 늙은 마름도 볼 수가 없고 후덕스러워 보이는 그의 마누라도 볼 수가 없다. 하다못해 늙은 개까지도 볼 수가 없었다. 나는 의아하여 고개를 기웃기웃 하려니까 그 집 봉당 문이 열리며 기웃이 고개를 내미는 사람은 그 집 딸인 임실이었다. 임실인 어렸을 때 앞치마 하나만 두르고 발바닥으로 어머니를 따라서 우리 집에 드나든 일이 있으므로 나는 그 얼굴을 잘 알 뿐더러 어려서는 같이 장난까지 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근 3년이나 보질 못하였다. 대가리가 커지니까 그렇게 함부로 다니질 못하게 한 모양이다. 어렸을 적에 볼 때에는 머리가 쥐꼬리 같고 떼가 덕지덕지하며 코를 흘리는 것이 지금 보니까 제법 머리를 치렁치렁 발 뒤꿈치까지 따느리고 얼굴에는 분칠을 하였는데 내가 쑥 빠졌다. 그는 반가웠다는 뜻인지 쌩끗 웃고 나를 보며 어서 오라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데 온 것이 미안한 듯이 황망해하며 어떻게 이 갑작스럽게 방문한 주인댁 도령님을 맞아야 좋을지 모르는 모양이다. 죄다 어디 갔어? 나는 상전의 아들이 하인의 딸에게 향하는 태도로 물었다. 그는 들에 나갔는 게? 하며 다시 한 번 나를 견눈으로 살펴보았다. 길게 있을 시간도 없거니와 이따가 하악할 때에는 또다시 들릴 터이니까 오래 있을 필요가 없어서 그대로 학교를 다녀올 적에 다시 들렀다. 그때에는 마름뇌에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점심 먹으라고 밀국수를 해주었다. 아마 그 계집애가 저희 부모에게 말을 했던 모양이다. 그 후에는 올적 갈적 들렀다. 그 계집애도 상정과 부리는 사람의 관계로 숙신하여졌다. 어떤 때 나의 옷걸음이 떨어지면 그것을 달아주고 혹 별다른 음식을 갖다가 내 앞에 놀 때에는 이상한 미소를 띄고 나를 견눈으로 쳐다보았다. 그 웃음이란 나의 눈에 보이기에도 몹시 유혹적이었으나 나는 실없는 계집년이란 생각밖에 나지 않았다. 그 후에 하루는 내가 학질기운이 갑자기 생겨서 화학시간도 채 마치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집으로 가려고 무한한 노력으로 줄다름쳐 오다가 그 집 앞을 당도해보니까 여태까지 참았던 마음이 휙 풀어지며 그대로 그 집 마루에가 털썩 주저앉아 버린 일이 있었다. 그것을 본 마름들은 나를 방으로 데려다 누이고 일변 집으로 통지를 하며 또는 물을 끓인다 미움을 쏜다 하여 야단하는데 그 중 가장 난처하게 여기는 것은 나를 깔고 덮어줄 이불 유호가 없어서 걱정인 것이다. 자기네들이 깔고 덮는 누더기를 주인상전의 귀여운 아들 더구나 유달리 위하는 아들의 몸에는 덮어주길 꺼리는 모양이다. 염려하는 것을 본 그 처녀는 얼핏 자기 방 아랫방으로 가서 새로이 꾸며둔 이불 유호한 채를 가지고 왔다. 그것은 자기가 시집갈 때 가지고 가서 신랑과 덮고 잘 이불을 준비해둔 것이다. 그는 그것을 깔고 덮어준 후 발 아래를 잘 여미고 두덕두 매만져 주었다. 손 여자의 손이지만 두덕두덕 매만져 주었다. 손 여자의 손이지만 어디인지 연하고 부드러운 맛이 있어서 몹시 육감적 자극을 전하는 듯 하였다. 그리고는 그 처녀는 내 앞을 잘 떠나지 않고 자기의 가장 아끼는 이불 요를 꺼내 덮어준 것이 퍽 만족하단 듯이 항상 이불 과 요를 매만졌다. 어떠한 때에는 나의 이마를 눌러주고 시키지도 아니하였는데 나의 베개를 바로 베주기도 하고 허틀어진 옷걸음을 매주기도 하였다. 그때 그 당시로 말하면 내가 그 임시리쯤은 다른 의미로 생각할 여지가 없었고 더구나 임시리를 이성으로 생각한다는 것으로는 마음이 끌리지 아니하였으니 그와 나의 지위의 간격이 너무 멀었음이 첫째 원인이며 허구 많은 여자를 다 제쳐놓고 임시리에게 마음을 끌린다는 것은 그때 나의 관념으로도 우수운 일일 뿐 아니라 그런 일이 있다 하면 그것은 자기의 명예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생각하여 의뢰에 잊지 못할 일이었으므로 더구나 임시리가 나에게 마음을 둔다 하면 그것은 마치 파수병정이 나라의 공주에게 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까닭이었다. 그러나 파수병정이 공주를 사모한 일이 만일 있었다 하면 그것이 대개는 불행으로서 끝을 마치는 것과 같이 임시리가 나를 사모한 것도 그러하였으니 그때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그 후에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가슴이 몹시 아픔을 깨닫지 아니지 못하였다. 병이 나아서 다시 학교를 다닌지 한 달 남짓한 때 나는 그 집을 들렀다가 그 집에서 마누라쟁이가 소리를 질러 떠드는 소리를 들었다. 이 정칠 가시네 죽어도 대답을 못하겠는가? 하며 임시리를 두들겨주는 꼴을 보았다. 계집애는 죽어도 못하겠소 하는 듯이 입을 다물고 돌아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느껴가면서 울 뿐이다. 말해라 그래도 못하겠는 게루 하고 그의 손에 든 방치가 임시리의 등줄대를 내려갈겼다. 임시리는 그대로 엎드려져서 등만 비비며 말이 없다. 어미는 죽어라 하고 두어 번 짓니기더니 나를 보고 물러섰다. 그 까닭은 이러한 것이었다. 임시리를 어떠한 촌에 사는 늑숙을 해한 농부가 호실로 달라고 하는데 그 농부인 즉 돈도 있고 땅도 많고 소도 많아 살기가 넉넉하나 상처를 하여 다시 장가들 터인데 만일 딸을 주면 단말지기 땅에 소 두 마리를 주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리는 죽어도 가기 싫다 하니까 그렇게 수가 나는 것을 박자버리는 것이 분하고 절통한 일이 되어서 지금 경찰이 고문이나 하는 듯이 딸에게 대답을 받으려 함이었다. 나도 그 말을 듣고는 임시리를 철없는 계집애라 하였다. 그렇게 하면은 부모에게도 좋은 일이오. 자기 신상에도 괜찮은 것이라 하였다. 나도 어미 편을 들었다. 그랬더니 어미는 더욱 펄펄 뛰면서 자 도련님 말씀을 들어보라고 야단이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그 무심히 한 말이 그 계집애에게 치명상을 줄 줄을 누가 알았으랴. 지금도 생각만 하면 모골이 송연하다. 그 후에는 임시리가 몸이 아파서 누웠단 말이 들었다. 나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여 즉 말하자면 주인된 도리로나 날마다 지나다니며 폐를 깨치는 것으로나 또는 내가 아를 적에 제가 해주던 공으로나 약한 첩 아니지어다 줄 수 없어서 그 병을 물어보았으나 다만 몸살이라고 할 뿐이므로 무슨 병인지 몰라서 그것도 하지 못하였다. 그 후 한 보름은 무심히 지나갔다. 임시리 병이 어찌 되었느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다. 그렇게 무심히 지내던 어떤 날 저녁에 나는 어머니와 단 둘이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날이 몹시 침울하고 날이 흐려서 안개가 좌우깃긴 밤이었다. 척척한 기운이 삼투를 하여 방 안을 스며들었다. 나는 잠이 들었다가 깨었다. 깨기는 깨었으나 분명히 깨지도 못하였다. 눈에는 방 안에 있는 것이 분명히 보이나 정신은 잠속에 잠겨있었다. 시계소리가 들리었으나 그것이 생시에 듣는 것 같기도 하고 꿈속에 듣는 것 같기도 하였다. 누구든지 가위에 눌릴 때 당하는 것 같이 몸은 깨려 하고 마음은 깨지 않는 것 같았다. 띵한 기운이 머릿속에 가득 차고 온몸이 녹는 듯이 혼몽 하였다. 그러자 누구인지 문을 열었다. 석유불을 켜놓은 등잔불이 더욱 밝아지더니 눈이 부신 햇빛 같이 화나 여졌다. 나는 이상하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았다. 생신화 같이 예사로 왔다. 문이 열리더니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임실이었다. 그는 하얗게 소복을 입었었다. 그의 손에는 이상한 꽃가지를 들었었다. 문을 닫더니 내 앞에 왔었 왔다. 그는 울음을 참는 사람처럼 처참하게 입을 다물었다. 그는 누구와 이별을 하는 것 같이 몹시 슬픈 낯으로 나를 보았다. 그의 옷빛은 똑똑하고 선명하게 내 눈에 비추었다. 그는 한참이나 나를 보고 있더니 눈에서 구슬 같은 물을 흘리더니 나의 가슴에 엎드려 울었다. 생시나 꼭 마찬가지 목소리로 나를 향하여 저는 지금 당신을 이별하고 영원히 갑니다. 생시에는 감히 말씀을 못하였으나 지금 마지막 당신을 떠나갈 때 제가 얼마나 당신을 사모하였는지 알 수가 없던 그 간곡한 정의나 알려드릴까요? 가는 길에 들려 싸우니 영영 가는 혼이 남아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안아주세요 하고 가슴에 안겼다. 나는 벌떡 일어나며 임시리를 물리치며 버릇 없는 가시네 누구에게 네가 감히 이따위 버르장을 하냐 하고 꾸짖었다. 그랬더니 임시리는 돌아서서 원망스럽게 나를 흘겨보면서 그러면 이것이 마지막이니 안녕이나 계시라고 어디로인지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사라지는 것이 연기와 같이 허무한 것을 보고 공연이 섭섭한 생각이 나고 가슴속이 메어지는 듯하여 그렇게 준절이 꾸짖은 나로서 다시 임시라 임시라 하고 부르면서 따라 나가려 하였다. 그러나 정령코 생시요 모든 것이 분명하고 똑똑한데 다리를 떼어놓으려면 다리가 떼어지지 않고 무엇이 꽉 붙잡는 것 같으며 입을 벌리려면 혀가 굳어서 말이 나오질 아니하여 무한히 고생을 하고 애를 쓰려 하였으나 마음대로 되지를 않았다. 그러자 누구인지 내 몸을 흔드는 듯 해서 눈을 떠보니까 나는 자리 속에 누웠고 옆에 어머니가 일어나 앉으면서 왜 그러는 하고 물어보신다. 여러 가질 종합해보아서 내가 꿈을 꾸었던 것이다. 꿈은 꿈이나 그것이 너무 역력한 까닭에 어머니께 그런 말씀도 하지 못하고 이상하다 하는 생각으로 그날 밤을 지내었다. 그 이튿날 아침에 학교를 갈 적에는 만사를 제쳐놓고 그 집부터 들렀다. 들리기도 전에 멀리서 나는 가슴이 서운하여 지지 않을 수 없었다. 먹을 것도 못 먹고 입을 것도 못 입고 임실이가 죽단 말이 웬 말이냐. 어미 애비 내버리고 니 혼자 어디로 간단 말구 에구 임실아 하며 어미의 우는 소리가 적적한 마을 고요한 공기를 울리고 내 귀에 들려온다. 공중에서 날아왔다 날아가는 제비 제끼라든지 다 익은 나달이 바람에 불리어 이리 물결치고 절이 물결치는 것이든지 그 울음소리에 섞여 몹시 애처로운 정서를 멀리 멀리 퍼뜨리는 것 같다. 나는 그 집에 들어가기 전 벌써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생긴 것을 알게 되었다. 더구나 시집도 가지 않은 처녀가 원함 품고 죽었구나 하는 생각을 함에 무서운 생각도 나고 으스스한 느낌이 생겼다. 어미는 머리를 쥐어 뜯어 가며 임실아 가려거든 같이 가자 너 혼자 간다 말고 하며 통곡을 한다. 마름은 옆에 앉아 눈물을 씻고 있다. 농후한 애수가 그 집을 싸고 돈다. 마누라는 나를 보더니 도령님 임실이가 죽었소 하며 푸념 겸 하소연을 한다. 아랫방 임실의 눈방문은 꼭 닫혀있고 그 앞에는 임실이가 신던 신작이 나란히 놓여있다. 나는 이것이 정말이라 하면 너무 내 꿈이 지나치게 참말이요. 거짓말이라 하면 이렇게 애통한 광경을 믿지 않아야 할 것이다. 꿈이 이렇게 사실과 결합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으랴? 몇 시쯤 하여 그랬는고? 나는 생각이 있어서 시간을 물어보았다. 마름은 눈을 꿈뻑꿈뻑하고 먼 산을 바라보고 꺼질 듯한 한숨을 내쉬더니 한 억영은 되었을 깹니다. 하며 대답을 하였다. 나는 눈을 더 한 번 크게 뜨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 분명히 임실의 혼이 임실의 몸에서 떠날 때 나에게 즉시 다녀간 것이 틀림없었다. 나는 그날 학교를 그만두었다. 집에 돌아와서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하고 종일 들어 누워 생각하며 실없이 임실이 생각이 나서 못 견뎠다. 나에게 그렇게 구소에 사무친 원한을 품고 세상을 떠난 것을 생각하며 내 사지 마디가 저린 것 같았다. 불쌍함과 측은한 생각이 나고 또는 적지 않은 미신적 관념이 공연이 나를 두렵게 하였다. 그리고 일상 나에게 하던 것이라든지 내가 아플 때 나에게 하여준 것이라든지 또는 시집가기 싫어하던 것이라든지 병들었던 것을 생각하고 임실의 마음을 추측함에 임실이는 속으로 몹시 나를 사모하였던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나는 상전이요 자기는 부리는 사람의 딸이었다. 고귀한 집 도령님을 사모한다고 말로는 참아하지 못하였으나 그는 속으로 혼자 가슴을 태웠던 것이다. 골수에 사무치도록 나를 생각하였던 것이다. 입이 있고 마른 하나 차마 가슴속에 든 것을 내놓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나는 죽어간 임실을 몹시 동정하게 되었었다. 다시 한번 만날 수가 있어 그의 진정을 들었으면 좋을 걸 하는 생각까지 나고 나중에는 제가 생시에 그런 말을 하였다면 들어주기라도 하였을 걸 하는 마음까지 났다. 말하자면 나는 임실이가 죽어간 뒤 분한 마음이 변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날 저녁에 나는 잠을 자려 하나 잘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무슨 영문도 모르시고 가지각색 약을 갖다가 나를 권하셨다. 그러시면서 내가 어제 저녁에 꿈에 가위에 눌리더니 몸에 병이 생겼다 하시며 매우 걱정을 하시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아침 임실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못하였다. 만일 그 집에 들렀다는 말을 하면 처녀 죽은 귀신이 씌었다고 당장의 집안이 뒤집힐 떠인 까닭이다. 나는 온종일 임실이 생각만 하다가 자리 속에 누웠었다. 때는 자정이 되르랑 말락하였었다. 어머니는 내가 잠들기를 기다리시다가 옆에서 바느질을 하고 계셨다. 사면은 고요하였다.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리었다. 나는 눈이 또렷또렷 잠 한잠 자지 못하고 누워있었다. 그런데 누구인지 문간에서 문을 두드렸다. 어머님도 바느질을 하시던 것을 그치시고 귀를 기울이셨다. 나도 고개를 돌렸다. 도련님! 분명히 임실의 소리다. 어머니와 나는 서로 쳐다보았다. 서로 의아한 것을 깨치기 위함이다. 어머니 한 사람이나 나 한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 듣는다는 것을 알 때 나는 온몸이 으쓱하였다. 도련님! 목소리가 더 똑똑하고 날카로웠다. 나는 무의식하게 벌떡 일어나며 대답을 하려 하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얼핏 나에게로 달려드시며 쉬이 입을 막으라고 손짓하였다. 도련님! 세 번째 소리가 날 때 나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때 나는 등에서 땀이 나도록 무서운 생각이 나서 얼른 자리 속으로 들어왔다. 어머니는 그게 누구 소리냐고 날더러 물어보셨다. 나는 어제저녁 꿈 이야기로 부터 오늘 이야기를 아니할 수가 없었다. 내일이면 온 동리가 다 알 것을 속인들 소용이 없음이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모조리 하였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나를 책망을 하셨다. 그렇게 생명에까지 관계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니 어찌 자식이며 어미냐고 오시기까지 하셨다. 나는 참으로 말 안 한 것을 후회하였다. 그것은 귀신이 다녀간 것이라 하셨다. 세 번 부르기 전에 만일 대답을 하였다면 내가 죽을 것을 유행이 괜찮았다고 하셨다. 그날 저녁은 무사히 넘어갔다. 그 이튿날 어머니는 무당을 불러오셨다. 무당이 내 말을 듣더니 처녀 죽은 귀신이 되어서 그렇다고 그 귀신을 모셔다가 아무 이러이러한 나무 위에 모셔놓고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주라 하였다. 어머니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 그 이튿날 임시리를 공동묘지에 갖다가 묻었다. 나는 서운한 생각으로 그날을 지냈다. 더구나 이 사람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을 자기가 직접 당하고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못하였다. 더구나 처녀 귀신이 자기를 찾아다니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가지 미신을 종합해 생각할 때 적지 않이 불안하였다. 그날 밤에도 임시리가 꿈에 보였다. 이번엔 아주 다른 세상으로 가서 모든 세상의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선녀처럼 어여쁜 얼굴로 고운 단장을 하고 찾아왔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퍽 반가움을 금치 못하여 이번엔 내가 임시리를 생각하는 것이 본수에 과한 것 같이 임시리는 숭고하여 졌다. 나는 꿈속에서 임시를 사모한다 하였다. 그러나 임시리는 조금 비웃는 듯이 나를 보더니 만일 당신이 나를 사모하거든 지금이라도 같이 가자고 하였다. 그러면서 손을 잡아 끌었다. 어제 저녁 찾아갔을 때 왜 대답도 아니하였느냐 하며 자 어서 가자고 손을 끌었다. 그때 잠깐 나는 꿈속에서나마 생시 먹었던 정신이 들었던 모양이다. 임시리가 참 정말 임시리가 아니요. 귀신 임시리라는 생각이 들더니 만일 임시리를 따라가면 자기도 죽는다는 생각이 나서 손을 뿌리치는 바람에 잠이 깨었다. 잠은 깨었으나 눈앞에 보던 기억이 역력하다. 가기 싫다고 손을 뿌리쳤으나 임시리 이 모양이 얼마나 숭고하고 어엿 뻗는지 옆집 계집애가 노랑수건을 던져주던 따위로는 비길 수 없이 나의 정려를 일으켰다. 일이 허황된 일이라면서도 꿈에 보던 임시리를 잊을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 사람이 추상적 환상에 반하는 일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나는 꿈속의 임시리 혼에게 반하였던 모양이다. 나는 잊으려하나 잊을 수가 없었다. 속으로 자기를 비웃으면서 가슴속은 무엇에 취한 것 같았다. 어머니는 이 말을 들으시더니 더욱 근심을 하시면서 얼핏 장가를 드려야겠다고 하셨다. 그리고 유명한 무당과 판수에게는 날마다 다니시다시피 하셨다. 그 이튿날 또 그 이튿날 꿈에는 임시리가 보이지 않았다. 꿈속에서 다시 한번이라도 만나보았으면 할 때는 정작 오질 않았다. 꿈을 꾸어서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처음날 그 이튿날 까지는 그리 대단치 않더니 날이 지날수록 심해져서 어떻게 꿈속에서 한번 만나보나 하는 생각이 간절하여 졌다. 그래서 하루종일 임시리 생각만 하면 혹시 꿈속에서 만나볼 수 있을까 하여 일부러 그 생각만 하였으나 허사였다. 그 후부터 날마다 학교는 가지만 그 집에는 자주 들르지 않았다. 첫째 나 때문에 자기 딸이 죽었다는 청원을 할까 겁나는 까닭이오. 둘째로는 그 죽은 방이 보기 싫은 까닭이였다. 그러나 아무리 하여도 잊혀지질 않으므로 이번엔 잊어보려고 애를 썼다. 어떤 때는 혼자 눈을 딱 감아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혼자 고개를 흔들어 눈앞에 보이는 것을 깨뜨려 보려 하였으나 더욱 분명히 보일 뿐이다. 그래서 이것도 귀신이 나의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해서 몹시 괴로웠다. 하루는 토요일이다. 임시를 잊어버리려 하나 잊어버릴 수 없는 생각이 나를 공동묘지까지 끌어갔다. 풀이 우거져서 상긋한 냄새가 온 우주의 생명의 냄새를 나의 콧구멍으로 전하여 주는 듯 하였다. 익어가는 나락들은 무거운 생명의 알갱이를 아는 채 고개를 숙이고 있다. 널다란 벌판에는 생명의 기운이 넘쳐 흐른다. 땅에서 솟아오르는 흙의 냄새가 새로이 나의 전신을 씻어주는 듯 하였다. 먼 산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소나무들은 꿈틀꿈틀한 빛이 이쪽에서 저쪽까지 한 귀퉁이 남겨놓은 것 없이 가득이 찼다. 길가는 행인들까지 걷어올린 두 다리에 시뻘건 근육이 힘있게 꿈틀거린다. 들로 나가는 황소목에 달린 종소리까지 쨍쨍한 음향으로 공기를 울린다. 공동묘지는 우리 동리에서 북쪽으로 15리나 되는 산등성에 있었다. 내가 묘지에 가는 것은 임실의 실체를 만나보려 하는 것도 아니요. 꿈속같이 임실의 혼을 만나려는 것도 아니다. 임실이가 나를 그렇게까지 사모하다가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대로 원혼이 되어 갔으며 또는 그 원혼이 그래도 나를 못 잊고 꿈속에까지 나를 못 잊어 내 눈에 보이며 또 그 원혼이 밤중에 나를 찾아왔다 하면 그 강곡한 마음을 다만 얼마라도 위로하는 것이 나의 의리 있는 짓이라고 하는 생각까지 난 까닭이었다. 그러면 사람이라는 것은 이상한 것이 되어 어떠한 물건에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이라든지 그 정성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부처를 생각하며 흙으로 빚어 만든 불상이거나 예수를 경배하며 쇠로 만든 십자가가 아니면 그 마음을 한 곳에 붙이지 못하는 것과 같이 내가 임실을 생각하며 그의 몸을 묻어놓은 흙덩이 무덤이 아니면 나의 마음을 붙여보낼 수 나는 이 무덤 저 무덤 을 찾아서 임실의 무덤 앞에 섰다. 무덤이 무슨 말이 있으랴만 나의 심정은 무엇으로 채우는 듯이 어색하여 졌다. 죽은 사람의 무덤 위에는 새로 생명에 솟아오르는 풀들이 파릇파릇 났다. 나는 세상에 가장 애처로운 정서로 얽어놓은 이 무덤 속에 잠들어 있는 임실을 위하여 무엇이라고 하여야 좋을지 알지 못하였다. 처녀로서 순결한 마음으로 일평생 한 번밖에 그의 정을 주워보지 못한 임실에 깨끗한 깨끗한 몸이 여기 놓여있고 그 순질한 심정에서 곱게 피어오른 사랑의 꽃이 저 심산 속에 피었다 사라진 이름 모를 꽃 같은 것을 생각할 때 나의 마음은 숭고하고 결백함으로 찼었다. 그러나 한 번밖에 피지 못하는 꽃이 나로 말미암아 피었고 그것이 나로 인하여 꺼져버린 걸 생각할 때 말할 수 없이 아까웠다. 더구나 그 꽃은 꺼졌으나 그 나머지 향기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고 피었던 자리 언저리에 남아있어 없어지기를 아끼워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나의 마음이 애인인 듯 하였는지 몰랐다. 나는 무덤 가장자리를 돌아다녀보았다. 그의 무덤은 보잘것이 없었다. 그의 무덤에는 찾아오는 이도 없었다. 그의 죽어간 뒤에는 그를 위하여 가슴을 태우는 이라고는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죽어간 임실이가 그렇게까지 사모하던 내가 이 자리에 왔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만일 참으로 넋이 있어 안다 하면 그가 그것을 만족히 여길런지 아닐 런지 나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을 뿐이었다. 나는 옆에 피어있는 석주꽃을 따다가 그것으로 화환을 만들어 무덤 앞에 놓아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에는 전과 다름없는 전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여 왔다. 그리고 임실이도 꿈에 오지 아니하고 나도 임실의 생각을 잊어버렸다. 그러나 1년이 지나간 어떤 날 또다시 임실이가 왔었다. 그것은 바로 임실이가 죽은 지 1년이 되던 날이다. 그 후에는 연연히 그날이면 임실이가 보이더니 내가 서울 와서 공부하던 해부터는 그날이 되어도 오지 않았다. 지금은 아주 남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 같이 잊어버렸으나 문득 문득 그때 생각이 나면 그때 문간에서 나를 부르던 소리가 귀에 역력하여 온몸이 으쓱하여 진다.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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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